시켜서 화가 될... 도저히 못 된다는 것이죠. 자기 자신이... 하고 싶어요. 네,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... 또 타고난 소질을 비쎄요. 다소 타고난 소질을 저는 옛날에는 안 믿었어요. 미신을 여겼는데 그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벨 사람이 말게도 못 그러게 하고 벨이 방해를 해도 그리고 같이 같이 달라들어서 끈기 있게 승부를 맺어야 되죠. 그러나 한 40, 50 남아서 한 60 가까이. 네, 이렇게 치료놈이 이래요.